하이키나시는 평균 가격 흐름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을 명확하게 파악해 주며 좋은 진입점을 찾게 도와주는 굉장히 신뢰성 있고 강력한 기술적 지표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은 하이키나시를 통해서 어떻게 수익을 올릴 수 있는지 최고의 실점매매 전략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하이키나시라는 게 어떤 거고 일반 캔들하고 어떻게 다른 건지 한번 차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캔들 같은 경우는요. 이런 식으로 양봉과 은봉 양봉과 은봉 이렇게 조합되면서 내가 만약에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양봉 이후에 은봉이 나오면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리죠. 그러면서 속임수도 나오기도 하고 또는 추세가 바뀌었는지 알아보기 힘든 단점이 있습니다. 이러한 노이즈를 줄여주고 추세를 제대로 먹을 수 있게 내가 매수를 했다면 추세 끝까지 수익을 홀딩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추세 관련 지표로 가장 시각적으로 뛰어나다는 장점이 있죠. 일반 캔들스틱 같은 경우는 좋은 툴이긴 합니다. 하지만 노이즈 즉 휩소 속임수 그리고 이게 상승과 하락인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기준 자체가 모호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추세가 깔끔하게 보이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바래요. 하이키나시 캔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네 맞습니다. 한 번 추세가 나오기 시작하면 이 양봉의 저점을 훼손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올라가면서 한 가지 추세를 완벽하게 보여준다는 큰 장점이 있죠. 지금 보시면은요. 그래서 이 캔들스틱의 단점을 보완을 하고 노이즈를 줄여주기 위해서 추세 관련 시각적인 지표로 가장 크게 활용될 수 있는 게 바로 하이키나시 캔들이다라고 꼭 인지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보시면은요. 일단 이렇게 하이키나시 캔들로 계속적으로 상승이 나오다가 그 이후에 양봉이 나오지 않고 이러한 도지 캔들이 나왔을 때 상승의 힘이 브레이크를 밟는다. 상승의 각도가 좀 주춤해진다라는 부분도 체크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고가와 저가 위아래 변동성이 나왔다는 얘기는 계속적인 추세를 이어오던 부분에서 브레이크가 걸릴 확률 또는 시세가 조정으로 바뀔 확률이 높다는 것을 암시를 하게 되는 거죠. 그만큼 하이키나시 같은 경우는 추세에 관련돼서 강력한 시각적 의미를 부여하는데요. 자 보시면은요. 일단 전체적으로 상승과 하락 다시 상승과 하락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추세가 나오게 된다면 계속적인 그 해당 캔들이 나오면서 추세의 강대우를 이어나가거나 또는 반전이 되는 부분들을 명확하게 알 수 있다. 이렇게 강조드립니다. 자 모든 트레이더들이 고려해야만 하는 필수 세 가지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바로 추세인데요. 추세가 왜 중요할까요? 그게 상승 추세인지 하락 추세인지 또는 보압 추세인지 이러한 추세 방향을 알아야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죠. 매매 핵심적인 진입 타점과 그 다음에 아웃 타점, 매도 타점을 제공하게 되는 거거든요. 자 하이키나시 이거를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자세하게 이야기해 볼 겁니다. 실제 추세가 하락세를 보이고 나서 바닷건에서 몸통의 크기가 절반으로 줄어들었죠. 이런 식으로 하락이 나온 이후에 이 캔들의 몸통 자체가 양봉도지가 나오고 또는 몸통 자체가 굉장히 기존의 캔들보다 작아졌을 때 이제 하락을 멈추고 최소한 횡보하거나 또는 상승으로 전환될 확률이 높다는 것을 이미 암시해주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부분도 1차적으로 알 수 있고요. 조만간 추세가 급격하게 반전될 것이라는 것도 확실하게 알 수 있죠. 강한 하락 추세 이후에 이 구간에서 저점 낮추는 게 줄어들고 하이키나시 캔들 자체에서 몸통이 작아지면서 양봉이 출현하게 될 때 이제 하락의 강도는 낮아지고 상승으로 시세 반전을 이룰 수 있다는 부분도 확실하게 암시하게 됩니다. 두 번째 보시면 연속적인 캔들은 추세가 만들어짐을 의미하고요. 추세가 만들어졌다는 얘기는 계속적인 연속적인 캔들이 생겼을 때 이 추세를 따라서 계속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어때요? 홀딩함으로써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가 있죠. 연속적으로 운봉이나 양봉이 두 개 이상 출현한다는 것은 결국은 추세를 만드는 거고 그게 상승 추세든 하락 추세든 어때요? 그 방향성을 의미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하이키나시의 다섯 가지 법칙 중 두 번째 전 캔들보다 몸통의 사이즈가 증가해야 됩니다. 기존에 보시면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도 기존 몸통보다 크게 하락 추세가 나오니까 다시 한 번 조정을 받죠. 다시 하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기존의 몸통보다 크게 나오거나 계속적인 캔들이 나오게 되면 추세가 어때요? 바뀌었거나 그 추세로의 강화됨을 의미합니다. 이걸 보고 내가 홀딩을 할지 또는 청산을 할지 매도를 할지 진입을 할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추세적인 지표에 대해 훌륭한 툴로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같은 경우는요. 몸통의 크기가 축소되면 힘이 약해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이렇게 몸통의 크기가 점점 커진다는 것은 어때요? 계속적으로 추세 하방의 압력을 받거나 또는 추세 상승에 이 추세를 이어나간다는 의미가 되겠고 결국 위꼬리와 아래꼬리 전체적에 해당되는 내용이겠죠. 그리고 네 번째로 연속적인 도지형 캔들이 출현할 수 있는 이런 경우는 같은 가격대에 두세 개 이상 출현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이렇게 상승을 했다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런 구간들을 만든다는 것은 이제 상승의 힘이 꺾이고 브레이크가 걸린 상태에서 하락으로 다시 추세가 전환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각각 이런 꼬리들이 핵심적인 바로 출현 빈도가 높아지게 되죠. 이런 구간 같은 경우는 박스권을 형성한다는 첫 시작점이 될 수 있겠고 향후 지지와 저항의 포인트로 수평 매물대를 미리 그려두시면 좋은 진입점과 청산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 법칙입니다. 급격하게 위꼬리와 아래꼬리가 길어지게 될 때 그리고 몸통 크기가 줄어들게 되면은 이거는 추세의 반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국은 위아래로 위꼬리 아래꼬리를 만들면서 어때요? 몸통의 크기가 줄어든다는 것은 추세의 반전의 신호다. 그렇기 때문에 급격하게 위꼬리나 아래꼬리의 길이가 길어지고 몸통 크기가 줄어든다면 어때요? 추세의 반전을 예상하고 대응해야 되겠죠. 자 지금 보시면 주봉차트입니다. 주식에서 보면 어떤 종목일까요? 많이들 알고 계시는 포스코홀딩스라는 바로 종목의 주봉차트입니다. 보시면 하이키나시로 제가 핸들 지표를 바꿔놨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검은색 선 위로 추세가 계속적으로 빨간색이거나 은봉이 나오더라도 이 구간을 이탈하지 않을 때 계속적으로 추세가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다시 바꿔만 해서 이 주요 검은색 선 아래로 계속적으로 파란색이 나왔을 경우 그리고 양봉이 나오더라도 이 구간을 돌파하지 못했을 때는 하락 추세가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이 검은색 선 위로 하이키나시 캔들이 안착하고 이 구간을 이탈하지 않으니까 강한 상승 추세로 이어지는 부분 정확하게 밑바닥부터 어때요? 상승과 조정 그리고 다시 상승까지 대략적으로 200에서 300% 되는 구간을 충분히 홀딩하면서 수익 낼 수 있는 기준이 되겠죠. 바로 지금 보시면 이런 포스코홀딩스 차트 주봉이죠. 주봉을 제가 만들어 놨습니다. 보통 우리가 차트를 볼 때는 봉차트로 해놓고 보실 겁니다. 이러던 게 실질적으로 하이키나시 차트로 바꾸게 되니까 이러한 식으로 추세의 모습이 확연하게 보이고 주요 매도와 매수 타점들이 명확하게 드러나죠. 이 주봉상 신규 매수 타점 그리고 매도 타점 다시 매수 타점 그 다음에 매도 타점이 나온 걸 한눈에 깔끔하게 볼 수 있겠고 한계의 추세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차트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어떤 차트일까요? 힌트는 대형주인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주식의 카카오라는 종목의 주봉 차트입니다. 제가 하이키나시 캔들로 바꿔놨는데 실질적으로 한번 맞는지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동일하죠. 제가 만들어 놨던 차트 똑같죠. 이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적으로 검은색 선 위로 상승 추세를 강하게 보여줬고 은봉으로 나오더라도 이렇게 주요 검은색 선을 이탈하지 않을 때는 계속적인 추세가 이어지죠. 이때도 반대로 검은색 선을 이탈하면서 은봉으로 내려오면서 중간에 양봉이 나오더라도 이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때요? 계속적인 하락이 나오게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어떻게 매매해야 될지 가장 핵심적으로 먼저 트레이딩이 이루어질 때 알아야 될 트레이더의 가장 필수적인 상황 이 추세에 대한 고민들이 확 없어집니다. 비밀을 이야기 드리면 이 검은색 선은 일목균형표의 바로 기준선을 제가 보시면 검게 5포인트로 이렇게 진하게 해 놓은 거죠. 실질적으로 이평선에서는 21선 추세선 역할 일목균형표에서는 바로 기준선 이러한 주요 추세선 위에 있는지 그리고 추세선 위에서 추세가 강화되고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정말 간편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시장 재료가 있든 그리고 수급이 어떻든 이 구간만 체크만 하더라도 등장기적인 종목들 대형주를 잡는데 그리고 그 하락과 매수 포인트를 잡는데 핵심적으로 쓰일 수 있다는 거죠.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설정 방법은요. 현재 봉차트로 기본적으로 설정되어 있을 텐데 주식을 하시는 분이라면 어때요? 캔들을 더블 클릭하시면 이 창이 뜰 겁니다. 그리고 나서 봉차트에 체크되어 있는 부분을 가장 밑에 하이키나시 차트로 누르고 확인을 누르시면 캔들이 바로 바뀝니다. 그리고 코인이나 해외 선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때요? 대부분 트레이딩 뷰라는 바로 차트 관련 사이트에서 많은 종목을 보고 계시죠. 거기서도 해당 종목을 볼 때 상단에 이렇게 표시된 캔들 모양을 클릭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캔들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걸 하이키나시로 바꿔주게 되면 간단합니다. 그래서 복잡한 수식도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설정하는 방법도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사실 1초에서 2초밖에 걸리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추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추세선 위만 설정해 놓은다면 그 추세선 위에서 놓을 때는 계속적으로 홀딩하거나 진입을 하거나 매도를 하는 바로 타점들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매우 꿀팁이죠.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하이키나시 캔들은 추세의 방향성을 보여주고요. 그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매수 타점, 그리고 매도 타점, 다시 매도 타점, 다시 매수 타점. 명확하게 스토케스틱이나 RSI라는 보조 지표를 활용해서 조금 더 신뢰성 높게 바로 타점을 활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이렇게 주요 중장기 종목에 쓰이는 경우 같은 경우는요. 보통 201선을 세팅을 해놓고 그 추세에서 상승, 이 구간을 깨지 않는다면 은봉이 나오더라도 홀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구간이 깨져서 이제 은봉이 나오게 된다면 어때요? 그때는 매도를 하는, 중장기적으로 스윙할 수 있는 바로 추세를 체크해주는 그런 실전 매매 전략으로 활용할 수 있겠습니다. 매우 간편하고 그리고 직관적이고 그러면서도 강력한 바로 보조 지표 중에 하나인 하이키나시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겠고요. 추가적으로요. 제가 알려드리는 매매법 이와 관련해서 추가적인 정보나 질문 그 다음에 설정 방법 그리고 관련 자료들에 대해서 세팅하는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시다면 상단에 있는 제 개인 번호 오픈에 놨습니다. 소통하면서 단독방 참여를 통해서 주요 매매법과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수익나는 타점들에 대해서 공유해 드리고요. 또 본인만이 매매할 수 있는 바로 신호 그리고 주요 타점에 대해서 설정할 수 있도록 자료도 발송해 드리고 있습니다. PDF 파일로 만들어 놓은 추가 매매법 관련 자료와 신호 세팅 자료 다 받아보실 수 있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소통하면서 질문도 하면서 어떠한 식으로 매매하는지 그리고 주요 진입과 주요 매매법에 대해서도 교육해 드리고 있으니까 교육 또는 도움받으실 분들 그리고 같이 하시고 싶은 분들 그 다음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상단에 010-5929-7823번으로 딱 두 글자 구독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단독방에 초대해 드리거나 카톡이나 문자로 관련 매매 신호 자료집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문자로 신청을 받는 이유는요 계속적으로 방을 오픈해 놓으니까 광고 계정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와서 새벽이든 밤이든 아침이든 고배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더라고요. 그와 관련해서 우리 찐 구독자만 제대로 소통하고 그 다음에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하나의 인증 절차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구독 누르시고 구독이라고 딱 두 글자 보내주시면 제가 인증이 됐다고 판단하고 초대해 드리면서 같이 소통하면서 매매도 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인 매매 관련 자료 신호 관련 세팅 자료에 대해서도 PDF 자료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더 좋은 매매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